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11월 셋째 주 베스트 10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10위 USB 미니 가습기 Type-C 단자를 사용하는 크기가 작은 미니 가습기로 테이블이나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재 습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두 개의 배출구는 측면 버튼을 눌러 쉽게 분무량을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 물이 부족할 때는 간편하게 상단에서 물을 주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은은한 LED도 장착되어 있어 어두울 때는 따뜻한 분위기까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9위 인조 양모담유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침실이나 거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담요입니다. 폴리에스터로 제작되어 오랜 사용이 가능한 내구성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내부는 인조 양모로 제작되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크기는 한가지이며 크기는 200cm입니다. 8위 킹스펙 M2 SSD NVMe로 제작된 M2 제품으로 다양한 전자제품에 연결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512GB부터 2TB까지 3가지 용량을 선택할 수 있으며 크기는 작지만 빠른 속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3500Mbps의 속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온으로부터 발열도 잘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위 휴대용 LED 손전등 최대 300W의 밝기를 사용할 수 있는 LED가 내장되어 있고 줌아웃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가지의 밝기 조절과 위급 상황이 사용할 수 있는 SOS 기능까지 5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충전기 없이 간편하게 Type-C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이 가능하며 반대로 USB 단자로 보조배터리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26650과 18650 두 가지 배터리를 장착해 사용할 수 있으며 버튼에 배터리 잔량 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6위 접이식 캠핑 웨건 접이식 웨건은 차량 내부 트렁크에 넣어 이동할 수 있으며 무거운 짐이나 부피가 큰 용품을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150리터의 용품을 실을 수 있고 최대 225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과 기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스몰과 미디움 두 가지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미디움 모델은 경사진 곳에서 바퀴를 고정하는 네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외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나 재활용품을 버릴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5위 남녀공용 발열 조끼 9개부터 21개의 발열 패드가 장착된 4가지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 장착된 버튼은 발열 패드의 개수에 따라 다르며 버튼을 이용해 전면과 후면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묻었을 때 물세척도 가능하며 발열 단계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끼에 부착되어 있는 USB 케이블에 보조배터리를 연결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녀모두 사용이 가능해 9가지의 세세한 사이즈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4위 조립식 3단 트롤리 배송을 위해 분리가 된 상태로 배송되며 간단한 조립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보관 및 거치할 수 있도록 3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단 바퀴를 통해 이동도 가능합니다. 고등 바닥에 물빠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실이나 주방 이외에도 욕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등 부품이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너무 무거운 제품은 거치할 수 없지만 가볍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위 남성용 스웨터 자켓 지퍼를 통해 쉽게 먹거나 입을 수 있으며 실내에서 따뜻한 보온을 위해 착용하는 스웨터입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내부와 외부는 다른 소재로 제작되어 있으며 목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목과 허리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색상과 5가지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위 네이처아이크 접이식 의자 약 1.3kg의 무게로 가볍게 이동이나 보관이 가능합니다. 넓은 폭의 의자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옥스포드 패브릭으로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자의 크기는 스몰과 몫까지 올라오는 라지 사이즈까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자의 후면과 측면에는 바람이 통할 수 있게 메쉬 소재로 제작되어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의자는 최대 약 120kg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1위 모션센서 라이트바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설치해 야간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전면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 자동 모드나 수동 모드로 변경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토 모드로 작동시 모션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움직임이 사라지면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모션센서는 120도 각도와 약 3m까지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석 거치대가 함께 제공되며 타입 C 단자를 통해 간편하게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